자 22학년도 수능입니다 표는 수용액 가와 나에 대한 자료이다 가와 나는 각각 NaOH와 HCL 중 하나이다 그러네요 자 하나는 염기성이고 하나는 산성인데 지금 pH가 주어져 있죠 pH가 당연히 큰 게 염기성이고 작은 게 산성일 겁니다 그치? 그래서 가가 일단은 NaOH가 될 거고 나가 HCL이 될 겁니다 자 이때 얘는 NaOH니까 pH 말고 POH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POH는 그럼 어떻게 돼? 자 14-2X가 되겠죠 pH 플러스 POH는 14가 돼야 되니까 그쵸? 자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이제 X값과 A값을 한번 잡아볼 건데 자 pH라는 거는 뭐다?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의 몰롱도입니다 그치? 여기 H 플러스 몰롱도가 있으니까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로그 취하면은 마이너스 로그 A 플러스 1이 될 건데 이게 뭐다? 이게 pH죠 요게 X다 이렇게 식이 하나가 주어질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염기니까 이제 요렇게 가야겠네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로그를 취하면은 POH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로그 A는 POH니까 뭐다? 14-2X다 이렇게 주어지게 되겠네요 그쵸? 자 연립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빼버리면 되겠네요 빼버려서 연립을 하게 되면은 X는 5가 나오겠네요 그치? 자 X가 5가 나왔으니까 A값도 나옵니다 그쵸? A값은 뭐다? 10에 마이너스 4승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그쵸? 자 잡을 거는 얼추 잡은 거 같습니다 A가 10에 마이너스 4승이니까 얘는 10에 마이너스 4승 그 다음에 10분의 1 A니까 얘는 10에 마이너스 5승이 되겠죠 그 다음에 X는 5라고 나왔으니까 얘는 5 얘는 10이다 이렇게 넣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거 가보겠습니다 기억 나는 HCL이다 오른 질문입니다 pH가 작은 게 4이다 이렇게 잡았었죠 그 다음 ㄴ X는 4이다 그랬는데 X는 5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ㄷ 10A 몰롱도 그랬는데 A는 10에 마이너스 4승이니까 10A 몰롱도라는 거는 10에 마이너스 3승 몰롱도라는 거네요 그치? 그래서 NAOH에서 H3O 플러스의 몰롱도 분에 NA 플러스의 몰롱도 그랬네 자 NA 플러스의 몰롱도는 이거 자체의 몰롱도가 10에 마이너스 3승이니까 얘는 어떻게 돼? 10에 마이너스 3승 이렇게 될 거고 H3O 플러스의 몰롱도는 자동으로 어떻게 됩니까? 10에 마이너스 11승이 돼야겠죠 왜? 물의 이온화 상수가 10에 마이너스 14승이다 그랬으니까 H3O 플러스의 몰롱도와 OH 마이너스의 몰롱도의 곱은 10에 마이너스 14승이 돼야 되니까요 그치? 자 그럼 이거 정리하게 되면은 10에 8승이다 라고 하면은 옳은 질문 되겠습니다 답은 4번 되겠네요 1Ы box 1명 이마 1보auge 2명 이마 1부에서 10에서 10터전 Development 2신 2명 이마 2명 is 4명為